8월 한 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31일 제주에서는 79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32만여 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이고 격리 중인 확진자는 7,6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207명입니다.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전면 등교 수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 교육감은 모든 학교가 2학기 학사 일정에 들어가면서 학생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학교 방역을 강화해 최대한 정상 등교 수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학생 확진자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이달 초 감소세를 보였지만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 1,360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범섬과 문섬 등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내저활동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공고에서 올해부터 10년 동안 범섬과 문섬 등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예배조항의 레저활동을 제외시켰습니다. 문화재청은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묻고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제주자치도는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면 뒤늦게 문화재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로가 북상함에 따라 야생 적응 훈련을 해오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다시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영향으로 해상 가두리가 설치된 서귀포시 대정읍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해상 가두리 파손 우려가 커져 비봉이 방류 협의체와 협의해 다시 수족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봉이는 당분간 수족관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게 되고 태풍이 지나고 해상 가두리를 보수해 10여일 후 다시 가두리 훈련장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벌초를 마친 뒤 음복 후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27일과 28일 이틀간 18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낮 시간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추석 전 벌초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주말 사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